유실 제가 임신...이라고요? 아니... 씨발... 내가 임신했다고? 임신? 우리가 피임했던가? 피임은 무슨... 오주라고 했지... 오주면 설마... 그날? 피임이고 나발이고... 남자가 무슨 임신이야! 언젠가 TV 채널을 돌리다가 남자도 임신이 가능하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그땐 뭐 저런 일이 있냐고 다른 채널로 돌렸는데... 진짜... 남자가 임신을 할 수 있는 거야? 아... 아... 몰라... 낫지... 낫지 뭐... 배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속도 좀 이상해... 내가 임신했다고 하면... 정우진은 뭐라고 반응할까... 아무래도 좋아하겠지...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긴 거니까... 임신...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선배... 당장 백화점 가요... 아기 옷 사고... 신발 사고... 유아차도 사요... 아... 카시트도... 아... 카시트도 사야지... 차도 바꿀까요? SUV가 좋겠죠? 아... 그래도 임신이라니... 임신... 아... 씨발... 이제 누가 들을까... 욕도 못하겠네... 어떻게... 알았어? 평소랑 좀... 달라서요... 왜요? 뭔데요? 아니... 그게... 이렇게 빨리 말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렇다고 숨기려고 한 건 아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하지? 나 임신했다... 나 임신했다... 하고... 다시 할게요... 나 임신했다... 하고... 아... 씨... 화 안장하겠네... 하... 선배... 말해봐요... 내가 오늘... 병원에 갔거든... 병원에서... 네? 언제요? 혼자 갔어요? 무슨 병원이요? 뭐래요?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아니야... 좀 내 말 좀 들어... 심각한 거예요? 심각? 심각... 심각한 거긴 한데... 선배... 아야! 왜 손을 떨어? 아니... 병 걸린 게 아니라... 임신이야... 뭐라고요? 임신했대... 임신이요? 누가요? 내가... 네? 아코... BL 컬렉션... 제작... 오디오 코믹스... 원작... 해단... 유실... 또 다른 기억... 저는 선배 말고... 다른 사람 돌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돌볼게... 내가 돌볼게 부터 갈게요... 어... 그러면 저는 부터 갈게요... 그 위에... 아 네네네... 저는... 선배 말고... 아유... 죄송합니다... 이 이어폰... 고거를 여기다가 넣어요... 음... 잠시만요... 음... 잠시만요... 저는... 선배 말고 다른 사람 돌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돌볼게... 시발... 그건 더 싫어요! 이거 또 찢어져요? 응... 찢었어... 찢어지면은... 찢어지면은... 모니터링이 순간적으로 다 안 돼... 이게... 헤드폰에서... 이게... 숨을 보시겠어요... 안 죽을 거라니까... 뭘 자꾸 안 죽는데... 안 죽긴 뭘 안 죽어요... 죽은 사람들은... 시발... 이제 그만 살아야겠다... 이만큼 살았으면 살만큼 살았다... 이래서 죽었겠어요?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나야겠다... 이러고 죽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래... 니 말도 맞지만... 죽을 확률이 낮잖아...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높듯 낮듯 그런게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울어... 본편보다 더 우는 것 같은데... 누르기 시작... 컴프레셔를 누르신다... 누르놓으셨으니까 그러면 좀 보고 갈게요... 아니 내옵니더... 거.. 정우신! 문 열어! 선배.. 조만 Earth 문 열어봐와! 등들을 여쭐게! 겹치면 안됐데 에구 겹쳤어.. 채웅 죄송해요 exe 제가 끝낼게요 네네 선배 니가 그랬지 죽은 사람들은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라고 아니면 내가 애 낳다가 죽을 것 같아서 너도 죽으려고 이러는 거야 아니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선배 잘못했단 소리 좀 그만해 시X 니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 그런 게 아니 찢어졌나요 왜 대답 안 해 네 진짜 그럴 것이지 말 존나 안 들어 바흐 멍청이가 선배 울지 마요 눈물이 자꾸 나는 걸 어쩌라고 선배가 울면 좀 더 울고 싶단 말이에요 너 울기만 해봐 왜요 너 끊자 확실히 스트리밍 작품은 호흡이 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소비하시는 수유하시는 호흡이 길어서 체감을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그동안 유실과 함께 했던 시간이 꽤 길었구나 네네 길었죠 힘들었는데 많이 들었죠 뭔가 또 정이 많이 들었었구나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었죠 네 저도 이제 우리 본편 다 하고 이제 a.o.외전 빼곤 다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좀 드림들 줄 알았거든요 야 오늘 역시 유실은 유실답네요 자 뭐 이거는 지문이 있는데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게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하나 둘 셋 유실 아니 잠깐만 보여주고 하나 둘 셋 유실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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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할게요 내가 게임을 너무 오랜만에 해봤어 자 다시 자 보여주고 하나 둘 셋 유실 아 너무 게임 초보 같다 하나 어 안 했어요? 여기 아 다시 할게요 20전씩 게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아 하긴 유실 문제를 읽고 우리가 너무 비디오가 없었다 아 맞다 맞다 집에서 TV로 보던 거라 네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이심전심 게임은 두 가지의 단어를 이제 제시어를 보고 이제 우리 둘이 한 단어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 둘의 마음이 얼마나 잘 통한지 한번 볼까요 네 자 첫 번째 제시어입니다 유실 분실 하나 둘 셋 유실 선배 후배 하나 둘 셋 선배 하나 둘 셋 잠깐만 이거죠 호두파이 후무사 하나 둘 셋 후무사 호두파이 아 정말 자 이 세상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퇴사 퇴근 잠깐만 이거는 이거는 내가 볼 때 조정실 토끼들이 그러니까 이걸로 해드려? 자 퇴사 퇴근 하나 둘 셋 퇴근 그동안 유실에 많은 관심 사랑 보여주셔서 감사하구요 앞으로도 생각나실 때마다 잊지 마시고 유실 계속 계속 스트리밍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바로 서주한테 바동터치 할게요 저희는 정말 유실을 연기하면서 1년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인사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진 성우 서반석입니다 이번에 유실 AU 외전으로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뭔가 작품 녹음을 하면서 누군가를 임신시키고 출산시키는 그런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는데 이번 외전에서는 되게 본편에서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느끼실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압축해서 꽉꽉 지금 담아놨거든요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힘든 와중인데 녹음이 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서주 선배랑 여한 선배랑 같이 오늘이 떠나갈 때까지 끝까지 열심히 해볼 테니까 즐겁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아코디온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리라 믿고 유실까지 유실 외전까지 마무리로 즐겨주시면 더 좋은 뜻깊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 또 날씨가 오락가락 하거든요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이거 들으실 때쯤에 한창 더 더울 것 같아요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에서 좋은 작품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우진, 성우, 서반석이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성우 박유한입니다 유실에서 주인수 강서주 역할을 맡았습니다 좋은 작품과 좋은 캐릭터 그리고 좋은 제작 환경과 좋은 다른 성우들 덕분에 좋은 작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편도 외전도 그리고 나올 줄 몰랐던 우리 AU외전까지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연기를 하면서 상상력의 끝을 좀 동원을 해서 열심히 연기를 했는데 어떻게 나올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재밌게 들어주시고 그리고 아코디온에서도 참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은데 정말 이렇게 작품이 흥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잘랐다기보다는 정말 정말 이거를 좋은 작품으로 만들 수 있게끔 환경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들어주시는 분들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작품도 이렇게 좋을 수가 없겠죠 정말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진이와 서주의 이야기 다음에도 꼭 나올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의 사랑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